빙빙 잠깐만 나랑 사귀자 윤서정 뭐하냐 너? 거짓말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중이야 오빠! 에이, 이리 좀 와봐 나 지금 서울 간다, 어? 한 며칠 못 볼 거니까 인사라도 좀 제대로 하자 오빠, 저 술 잘 못해요 나도 잘 못해 네 다섯 개 볶아주세요 나이 마흔 먹고 볶음밥 때문에 싸우고 싶냐? 야, 너 몰라서 그러지? 지난번에 청국장 먹을 때도 난 두부만 먹고 얘네 둘이 그 안에 속을 싹 다 건져 먹었어 알았어 알았어 별걸 다 기억해 이 새끼 너 읍장이랑 술 마시면서 내 뒷담화했냐? 아니 욕, 욕을 한 게 아니고 됐어, 난 소랑말 왕따야 죽어라 최선을 다해서 수술했는데 최선을 다해서 잠경색 잡아냈고 최선을 다해서 유리 뽑아냈고 왜 내 수술을 탓하는 말입니다, 왜? 오우, 니 제법 한다 그래서 선배들 엄청 해줬지 자, 잠깐 볼까요? 아이고, 많이 아프지? 선생님이 잘못했어, 상우야 주사 대신 깎아줄게요 이거 다 나으면 먹어요 다리 더럽겠나 안 더럽겠나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저희 애들이 조금 폈는데 너무 시끄러워서요 나아요 오세로 올해가 있다다로 때따로 오마이까라 고르스토 고마워 고마워 일하는데 숨 막힌다 문제는 뭔데? 네 인생에 멘토 멘토? 멘토가 뭐야?